자 여러분 시간 표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간 관련해서 퇴근 못해요 회의 많아요 너무 슬픈 것만 알아본 것 같아서 조금 기분 좋은 표현들 준비해봤어요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점심시간 점심은 몇 시에 드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는 점심을 10알 뒤엔 7, 5분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글자는 뭐예요? 종우, 종우, 낮이란 뜻이에요 낮, 해가 중간에 있죠? 하루를 놓고 봤을 때 해가 여기 중간에 있는 거 그때가 낮이에요 중간에 있는 해, 종우, 종우, 12디엔 낮 12시에 치우우팡, 점심 먹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우팡이 점심이면 자오판은 뭘까요? 자오판, 아침이겠죠? 아침 그러면 저녁밥은 뭘까요? 저녁밥은 왕팡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아침 식사하시면 꼭 답변해주세요 아침 식사 몇 시에 하세요? 저는... 부치 안 먹어요 저녁 식사는 언제 하세요? 저녁 식사는 저녁, 저녁, 저녁 7디엔 7시에 치우우팡 하루 식사 3끼 언제 하시는지 꼭 한번 묻고 답하기 연습해 보시고요 점심 식사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중우 12디엔 치우우팡 시작 중우 12디엔 치우우팡 좋아요, 그럼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지금은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또 근무 시간이에요 지금, 지금은 뭐였죠? 현재, 현재 근무는 공주어 그리고 시간까지 복습해 볼게요 현재 공주어시젠입니다 있으니까 입니다 찾아갈게요 현재 시 공주어시젠 현재 시 공주어시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현재 시 공주어시젠 근무 시간 너무너무 싫다면 공주어시젠 자리에 내 마음대로 DIY 문장 만들어 보세요 지금은 퇴근 시간입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면 퇴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시 시어반 시젠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현재 시 우판 시젠 하지만 지금은 출근 시간입니다 현재 시 시 상반 시젠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까요? 현재 시 공주어시젠 자, 그러면 공주어 하는 김에 시간 관련 표현들 다 한번 총정리해 볼게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리고 업무 시간, 영업 시간 다 복습해 볼 건데요 새벽은 이렇게 발음해요 링천 링천 새벽 2시 탁 튀어나오면 좋겠다 새벽 2시 링천 량디엔 지금 알디엔이라고 하신 분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틀리면서 배우면 되니까 알디엔은 없어요 량디엔만 있어요 새벽 2시는 링천 량디엔이고요 자, 아침은 자오샹 자오샹 더 중요한 아침밥은 자옵판 자옵판이고요 아침 말고 보통 출근한 후부터 즉 한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을 얘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오전 오전에 회의가 있다 이런 얘기할 때 그럴 때 오전은 샹우라고 쓰면 되고요 샹우를 공부한 김에 상, 중, 하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샹우가 있으니까 종우도 있고 종우가 있으니까 오후에 해당하는 샤우도 있어요 한 번에 복습할게요 샹우 종우 샤우 샹우 샤우 어, 종우 샤우 샹우 지오디엔 샹반 오전 아홉시 출근 종우 시알디엔 치판 낮 열두시 식사 샤우 5디엔 시알반 와, 정말 최고인데요 오후 5시 퇴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녁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왕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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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디엔 취지오빠 저녁 8시에 호프집 술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표현은 잉예시지엔이에요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반가울 텐데요 잉예시지엔 하면 한자 그대로 영업시간이에요 잉예시지엔 영업시간 보통은 샹우 지오디엔 칼슈 아침 아홉시 시작하죠 그리고 왕샹 빠디엔 밤 8시 정도에 재수 끝나는 거 잉예시지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예 위 시지엔 있어요 예 위 시지엔 은요 위 자가 여유로울 여 자예요 그러니까 업무 외에 여유로운 시간 즉 업무 외 시간 여가 시간을 중국어로는 예 위 시지엔 라고 합니다 업무 시간에 뭐하세요? 라고 질문하려면 예 위 시지엔 니 쪼 샤머 뭐하세요? 예 위 시지엔 니 취날 여가 시간에는 어디 가세요? 이런 문장 만드실 때 꼭 쓰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야 될 텐데 몇 시에 집에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모릅니다 기억해 볼까요? 부즐다 부즐다 근데 몇 시? 지디엔 집에 가는 거 호이자 그대로 조립하시면 돼요 부즐다 지디엔 호이자 내가 아는 단어를 블럭을 맞추듯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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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에 착착착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즐다 지디엔 호이자 같이 해볼까요? 부즐다 지디엔 호이자 부즐다 지디엔 호이자 그래도 오늘은 리오디엔 호이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즐다오 지디엔 호이자 저는 정말 모르겠네요 부즐다오 지디엔 호이자 일찍 귀가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싱크홀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세요 Promise